헌법 제35조, 환경권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 조항이에요.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민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걸 또 시험에 물어요. 헌법은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환경 보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이었어요.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도 있지만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환경권의 의, 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 환경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나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까지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연형. 아까 35조 1항은 50헌법 때 도입됐고 35조 2항은, 2항 3항은 현행헌법에서 도입돼서 쾌적한 환경은 50헌법, 1980년. 그 다음에 쾌적한, 아까 봤었죠? 주거생활은 현행헌법이라는 거.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여기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 환경권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게 종종 시험에 나는데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면 사회권으로서의 성격, 그러니까 자유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권으로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은 뭐냐면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만약에 침해당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같이 갖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인데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법률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 그 다음에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죠. 대법원 판례예요. 그 다음에 주체는 환경권의 향유 주체는 성질산 아까 개념으로도 바라보는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인의 하나고 법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권의 내용으로 보통 얘기되는 게 공해 예방 청구권 만약에 이렇게 좀 공장이 지어질 막 들어오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처럼 막 매연이 배출될 때는 이제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생활환경 조성을 청구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생활권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침해를 받았을 때 이제 구제가 논의되는데 보통 이제 공권력에 의한 침해하고 사인에 의한 침해로 나눠서 보고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헌법소송 통화에 구제 받을 수 있고 입법부작위라든지 행정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송 통화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보통 손해배상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환경은 침해되고 나오면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인 가처분 소송 등이 효율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 환경권의 성격과 관련돼서 자유권적 성격과 아까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대법원 판례 제가 말씀드렸죠 사법성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해 직접 방해배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거 헌법뿐만 아니라 행정법에서 자주 출제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있어서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대상지역 밖에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든 그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당한 승인처분 취소로는 그런 원고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35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